응? 밥그릇 보고 왔어? 밥그릇 보고 왔나? 나 어디 갔노? 행복이 하고 누룽이 하고 사랑아, 먹어 나비가 누룽이가 밥먹어 그게 닭가슴살하고 고둥하고 나나사 사랑하고 나비가 누룽이가 응? 맘이 되라는게 새끼는 어디 갔어? 새끼는 새끼는 어디 갔어? 새끼는 어디 갔어? 새끼는 어디 갔어? 새끼는 어디 갔어? 낙이 꼬물리도 없고 어두워서 뭐지 나비야, 비가 올라간다, 빗바구리 떨어진다. 주문대에서 집안에서 자라, 다 오들어갔노. 없다, 귤새도 없고. 복돌아, 다 묻나? 아유, 우리 복돌이 눈이 아파가지고. 이거 다 묻나? 이거 더 줄까? 응? 복돌이 니 닭가슴살하고 고등하고 니 실컷 먹었네. 안 먹는 거 보여. 복돌이 치료를 좀 해야 되는데. 비 온다. 밥 먹으라. 응? 복돌아. 비가 지룩지룩 온다. 비 다 맞았다. 밥 먹으라. 응. 복돌이 착하지? 닭가슴살하고. 밥 먹어. 응? 형 봐봐. 비 온다, 비. 아이고, 비 온다. 길쓰이하고 마. 나비하고. 피가 왔어. 피가 왔어. 응? 길쓰이하고 마. 나비하고. 피가 왔어.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부실부실부실도 온다. 피가 왔어. 샤넬이지. 찾기를 말라. 내려왔노. 더 줄게. 비가 왔어. 비가 많이 온다. 엄마 옷 다 벌렸대. 아, 되다. 아이고, 무릎이. 아이고, 허리야. 먹어. 먹어. 개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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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